오늘 날이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위성경상 보시면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상태고요.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이어지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해안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은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광의 낮 기온 27도, 나주의 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 완도와 장흥의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고 나면 이후로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부였습니다.